최양미한테 약점이 다 생겼나? 여기 건들지 마 쟤들 다 남이라고 걔는 내가 너 내쫓으면 가게 안 빼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너 데리고 간대 니 사위? 니 남편 조도 안 갖는다고 절대 여기 와서 껄떡대지지 말라고 더는 내 자식이랑 껄 기지지 말어 웬만하면 지금 돈 좀 싸줘요 나도 상황이 급하니까 너 진짜 죽고 싶구나 내가 원래 쪽팔린 걸 모른는데요 언니가 자꾸 날 쪽팔리게 한다? 그니까 어떻게 내가 정을 떼줘야지